바이든 민주당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증세뿐만 아니라 연소득이나 연수익 40만 달러 이상의 중상층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ILS의 탈루 추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원과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 들어있는 증세안에는 ILS의 예산을 10년간 800억 달러나 늘려 인원을 증언하고 추적 시스템을 개선해 탈루 세금 10년간 4천억 달러를 걷어들이겠다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10년간 4천억 달러 징수는 비당파적인 CBO 의회 예산국의 계산에서 2,070억 달러로 거의 반감됐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 예산이 120억 달러로 8만 3천 명이 일하고 있는 ILS에 한 해 80억 달러를 더 증액하면 몇 년 안에 15만 명으로 두 배로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ILS의 감사 또는 조사 요원을 대폭 늘려도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감사는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나 한인 사회도 즐비한 중상층, 중소업체들이 되고 탈루 추적의 타겟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10년간 1조 5천억 달러나 세금을 더 걷어들이도록 돼 있어 ILS의 탈루 추적 타겟은 그 아래 수익이나 소득계층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연스럽게 돈 잘 버는 중소업체들을 겨냥하게 될 것으로 CNBC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연수익이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10년간 8,300억 달러를 더 걷어들이고 부유층에 대해서는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은 5%, 2,500만 달러 이상은 8%의 세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6,400억 달러를 징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ILS의 예산과 인원을 거의 2배로 늘려 연소득 또는 연수익이 40만 달러 이상인 중상층과 중소업체들까지 탈루 추적에 나서 10년간 의회 추산 2,070억 달러 배학관 추산 4,0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한 해에 세금을 탈루하거나 조세에 피하는 총액이 최소 5,500억 달러 최대 1조 달러는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통상적으로 ILS의 예산과 인원을 대폭 늘려 탈루 추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한다는 정책을 내걸어왔습니다. 반면 공화당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자율경제로 업체의 수익을 최대한 늘려주면 세수익도 증가한다면서 ILS의 예산과 인원을 대폭 감축해왔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